그림 복사 붙여넣기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 그림 복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열 너비가 다른 표를 만드실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의 양식을 만드시고 결제란 같은 경우 만드실 때 현재 예제에서 결제란을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복사하지 않고 작성한다라고 하면요. 범위를 지정해서 범위 정하신 다음 테두리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절하실 거고요. 그 다음 범위 정해서 열 너비를 조절하면 결제란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문제가 좀 생기죠. 아래쪽에 내용이 열이 좁아져서 표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열 안에서 너비가 다른 표를 만드실 때는 직접 해당 열에다가 만들지 않고 이런 결제란을 만드실 때 다른 위치나 다른 시트에 만드시고 그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해서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 그럼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으면 되지 않을까?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형식과 다르게 기존에 입력된 열의 너비와 높이에 맞춰서 데이터만, 글자 내용만 복사, 붙여넣게 됩니다. 이걸 원한 건 아니고요. 복사를 했는데 저희는 D4셀에다가 붙여넣고자 합니다. 홈에 가시면 붙여넣기가 있고요. 아래쪽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의 세 번째에 가시면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붙여넣으시면 이제 결제란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하시고 결제란을 놓으시면 돼요. 또한 단점은 만약에 여기에 개자를 담당으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수정을 하면요. 그림으로 한번 복사하고 끝났기 때문에 결제란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범위 정해서 복사, 붙여넣기, 그림 하시면 되겠죠. 다시 개자로 수정을 해보고요. 지금처럼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범위 정하신 다음 복사, 컨트롤 C, D4에 오셔서 D4셀에다가 붙여넣기 가셔서 연결된 그림을 선택하고 붙여넣잖아요. 그럼 연결된 붙여넣기 하시면 개자 대신에 담당이라고 수정을 하면 연결된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붙여넣었던 내용이 바로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만약에 삭제해라 그러면 열머리 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면 되고요. 현재 예지에서는 단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삭제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 설명을 더 드린다면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복사하시거나 또는 복사해 가셔서 그림으로 복사 선택하면 화면에 지금 선택한 영역을 그림으로 복사할까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위치에 오셔서 붙여넣기 클릭하시면 그림으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실 때 그냥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하시면 컨트롤 V 통해서 그림으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예지에서는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붙여넣을 때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는 예지였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복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